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라의 말씀은 골로우세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우세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왕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거나 또 제가 랩몬트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할 때 가장 마음을 담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도 바로 영적인 정체성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랩몬트를 만나서 포럼하다 보면 항상 동일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랩몬트들이 평일에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항상 이야기 듣게 되는 바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어떤 정체성이 생겨지냐 나는 몇 점짜리구나 나는 몇 등급짜리구나 나는 이러한 대학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과 그런 등급의 아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만 남게 되고 그런 애로 생각되어지면서 나는 부족하다 난 연약하다 나는 모자르고 작고 보잘것 없구나 라는 것들을 포럼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직장과 가정 현장에서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사상과 문화에 젖어들어서 어느새 우리도 부신자 비슷하게 말하고 부신자 비슷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이러한 신분이고 너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단다 라고 매시간 매일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도리어 발견하게 하시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 배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상관없이 내게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어지시고 나의 능력과 배경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린도서 4장 실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왕의 조건이나 왕의 능력이나 왕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왕의 왕이 되시며 그분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구원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과 허물 실수와 상처는 다 허물어졌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하루도 그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성되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골로세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 왕의 왕이 되시며 왕적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나이지만 그 안에 보배에 심이 큰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읽어드린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자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였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탄에게 매여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가운데 본지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재로 죽었고 흑안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준의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덧붙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완전히 거지였다가 종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맞이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씻기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저희 사모가 한 중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실행했던 한 가정의 재활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의 가정이 굉장히 작은 평소에 살고 있었고 자녀의 수도 굉장히 많아서 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집에 관리나 청소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벽지나 그런 장판도 굉장히 지저분했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살다 보니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도배와 장판도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집안의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뭐가 바뀐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도대체 뭐가 바뀐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왜인가 하니까 벽지를 고르도록 했는데 그 집에다가 벽지를 우리가 새롭게 청소하고 정리했으면 산뜻하고 깨끗한 벽지를 고르면 되는데 굉장히 우중충하고 거뭇거뭇한 벽지를 또 골라서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새롭게 청소를 해도 집이 전혀 새로워 보이지가 않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 자꾸 옛 습관, 옛 체질, 옛 행위로 자꾸 옷을 꺼내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부 원단을 통해서도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의 본문에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옛 틀을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깨지고 안 버려지고 또 꺼내 입게 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할 때 이 단어 안에는 이미 우리는 옛 것을 벗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옛 것을 벗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다 이미 벗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고 있으니 이게 맞는 바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세계 청소년 수련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올바른 언약을 각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입었음에도 작고 틀린 언약 다른 언약을 각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틀리고 다른 언약입니까? 나는 원래 이래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나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 평가하고 나에 대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말들 너는 이래, 너는 원래 이래,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저래야 돼 라는 말들을 자꾸 마음에 담고 신경 쓰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 세상 사상을 자꾸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히고 붙잡고 살고 있다 보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각인되죠 각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올바른 언약을 각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세상이 내게 준 건 말고 내가 나에게 준 건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친히 해결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의 영이시며 성령의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추인 힘을 주어서 병들어버린 이 시대와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영혼 가운데 올바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각인함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24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어떠한 새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우리가 입은 이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공통된 행동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와께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불원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24 써미타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0편의 주요 기자인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셀롬의 반란을 통해 쫓겨 피할 때에도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모함을 받아 그 가운데 빠질 때에도 이방인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굴속에 숨어 지내는 가운데 두려움과 비참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통하고 내 영이 내 마음이 상하며 참담합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 영혼을 죽게 드립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사오랑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모든 승리를 거두고 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듯 다윗은 그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감정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서밋타임을 24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24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 생각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대학생 때 당구를 막 시작한 제 주위 친구들을 보면 항상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머릿속에 당구대가 놓여져 있고 그 머릿속에서 당구 공이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쳐야지 저렇게 쳐야지 이렇게 돌려야지 저렇게 맞춰야지 그게 바로 당구 24이겠죠 저도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그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항상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야만 컴퓨터로 게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학교 가거나 뭔가 외부에 나가 있으면 집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돌려봐야지 저렇게 시도해봐야지 항상 머릿속에 게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게임 24죠 그렇다면 24 서미타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은 또 어떤 걸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까? 오늘은 또 이 문제 생기고 이 사건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까?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떤 마음을 털어놓을까? 어떤 생각을 털어놓을까? 항상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주실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24 서미타임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그 마음에 공감하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을 잊고 올바른 각인을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또 예전과 같은 삶의 모습 예전과 같은 삶의 습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나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린 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또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며 또다시 옛 옷을 끄집어 입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담대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한 신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히브리스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오늘을 복음만에서 치유하시고 24 제자의 삶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완전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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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